아우... 오랜만이죠? 저 이거 또 배우느라 진짜... 행복이 있었어요 아우... 아 이제 진짜... 예상할 때 왔어요 좀 아쉬워가지고 음... 노래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두 개야? 네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까요 그러면 녹여줘요 녹여줘요? 녹여줘요? 이 날씨에? 녹지마? 좀 늦었지만 날 놓치는 말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나 너의 눈을 보며 가슴이 터질까 봐 Oh don't to me 나를 놓지 말아줘 제발 네 네 어 일단 놓치는 말아주셔야 되는데 가사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사실 노래도 하나 있지만 나가시면서 김신봉 생각 안으세요? 하이터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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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짝으로 진행하려면 네 괜찮겠죠? 네 오늘 아기 거의 500분이 계시니까 잘 잘 나가시면서 저를 인사드리면서 잘 인사드리겠지요? 뒤에 몇백분이 계신다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마지막 곡 아 진짜 마지막 곡인데 인트리이란 노래를 우리 동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나 소중한 어 팬 공연 여기서여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사랑합니다 일단 저랑 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